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어려운 업무 포인트를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핵심적인 필수업법 개념만 잘 닦아 놓으시면 얼마든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을 꼼꼼하게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시고 응용력을 좀 쌓아 놓으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영외고 진학을 목표로 하시고 한영외고 어떤 시험 패턴으로 출제가 되면 어떻게 학습을 해야지만 학교에 실질고 입학했을 때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입학 전 남은 시간까지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놔야지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신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자면 한영외고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시험 범위가 아주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심화 영어 독해라는 부분과 영어라는 두 개의 과목이 있어서 각각 3단위로 총 7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두 가지의 과목들을 한꺼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처하게 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시험이 합쳐져서 하나로 뭉뚱해지면 영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 등급을 나누는 킬러 문항은 추론 문항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학교 때 많이 다루지 않았더라면 이 추론 문제를 푸는 방식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단순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깊이감이 있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학습을 해놓는 것이 트레이닝이 되지 않았다면 풀기가 힘든 이제 이런 문항들이 추론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인 추론 문항이나 아니면 밑줄 추론 여러 가지 다방면의 추론 문항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항들이 가장 큰 아이들의 등급을 가리는 문항으로 출제가 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강한 독해력과 어휘력이 풀 수입니다. 한영연구 같은 경우에는 독해문항이 전체 문항 중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한 칠십 퍼센트까지에 육박하기 때문에 독해력이 만약에 약하다면 그리고 혹시나 지문이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변형된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탄탄한 어휘력을 바탕으로 해서 강한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한영외구 시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역별 출제 경향을 가능하게 살펴보자면 우선 독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높은 비중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70%에서 75%까지 차지하는 것이 독해문항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유형의 추론 문항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추론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좋은 등급을 가리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계 또는 비연계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된 것이 올해의 또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같은데 배우지 않은 외부 지문이 출제되거나 아니면 전혀 배운 적이 없고 관련이 없는 외부 지문을 출제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강한 독해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문 변형은 없지만 선택지가 본문의 변형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본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의를 한 후에 이 리프레즈돼 있는 선택지를 정확하게 읽어 내려가느냐가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서 강한 독해력이 다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인 지문, 교과서든 아니면 외부 지문이든 수능 지문이든 모든 지문들이 길게 에디팅이 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문에 대해서는 시험 전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그 지문들을 읽어가면서 풀 수 없는 부분이 특징이고 지문뿐만 아니라 주어진 선택지의 길이도 아주아주 길다는 것이 독해문항의 특징이고요. 어휘문항은 독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는 새롭게 이제 어휘부교제가 선택이 돼서 이 부교제 관련된 문항이 4문항에서 6문항까지 출제가 되었고요. 수능, 고난도, 탭사어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수능 기출 필수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휘들의 어휘의 책에 있는 교제의 유의어를 암기를 했는지, 학습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예문 학습을 제대로 했는지, 그 어휘들의 영영 데피니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들이 출제가 된 게 특징이고요. 세 번째 보시면 선택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지 자체가 지문과 함께 길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풍부한 어휘력이 갖춰 있어야지만 이 긴 선택지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보통 수능 지문이나 아니면 교과서 지문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밑줄을 쳐 놓으시고 문맥상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 것이 여타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 어휘의 영역에 있어서 출제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문항입니다. 어떤 문항은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보통 한 문항 또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네. 뭐 심영 독에서 두 문항 정도 그다음에 영어에서도 한 두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법 문항이 하나씩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법 사항에 대해서는 학습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하시고요. 외고라고 해서. 어법 학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이신 게. 어법적인 기본 학습이 되어 있지만 아니면. 단위별로 길게 문장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는 경우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기본 바탕이 어법이. 탄탄하게 갇혀 있어야지만 정확한 독해가 될 수 있어서 기본적인 어법 포인트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학습을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밑줄 추론과 본문에 있는 어떤 밑줄 부분을 그어 놓으시고. 문장의 어법 포인트와 그 내용과 함께 이렇게 융합적으로 내시는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다음 문장에서 밑줄상 오류 오류가 있는 것을 찾으시오라는 문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줄 그어진 문항에 어법적 포인트와 그 어법적 포인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출제하시는 고론. 유형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용과 함께 어법적인 핵심 부분도 완벽하게 학습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하고요. 필수 어법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뭐 난해한 어법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태에 관련된 것들 중농사 관련된 것들 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크게 주면 필수 어법상들만 잘 학습을 해 놓으시더라도. 한용외고의 어법 문항들은 대처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답형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작하기에는 아예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한용외고의 특징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내신 교재입니다. 교재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다른 교재를 쓰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능률김 교과서가 선정이 되어서 이제 사용이 되었고요. 보통 교과서는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한과 정도가 이제 매 시험마다 포함이 됐었고요. 프린트로 된 지문들이 많이 올해에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나 심리학이나 문화나 역사 철학. 다양한 소재에 걸친 이제 작문이나 단문 지문들이 프린트 지문으로. 배포가 되어서 그것이 시험 범위에 포함됐던 게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모의고사 심형독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모의고사 일부 지문들을 가져오셔가지고. 수능 유형으로 풀어내신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심형독 또한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YBM 신 심형독 교과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교과서를 다 진도를 끝내시고. 2학기에는 다른 지문 프린트 지문들만 철학서나 이런 것들 발체본들을 사용하셨는데. 올해는 그냥 1년 내내 교과서 지문을 그냥 두 개씩 다루신 게 특징이었고요. 부교재료는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편집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책을 그냥 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그 내부에 있는 지문들 발체본을 프린트로 가져오셔가지고. 20개에서 30개까지 지문들을 포함시킨 게 수능독의 모의고사 관련된 지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단어책 아까 부교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능 필수 어휘들인 보카 클리어 수능 편이고요. 어휘들 보통 뭐 13개 데이를 이제 시험 범위로 포함시키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어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 그다음에 표재어 그다음에 예문까지 학습하는 것이. 올해의 이제 심형독 시험 범위로 포함되었던 부분이고요. 환영외구를 입학학으로 결정을 하셔서 이제 입학 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신다면 지금 세 가지 포인트로. 부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강한 독해력을 쌓아 놓으시고 어휘력 출현력을 쌓아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킬러 문항이 초라운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항들의 결국에는 등급을 가르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그 문항들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출현력 쌓기가 가장 시급하고요. 풍부한 어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지문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변형된 지문이든 외부 지문이든 아니면 긴 지문이 어떻게 좀 에디팅이 돼서 나오던. 많은 독해를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강한 독해력을 쌓아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핵심 필수업법 관련된 개념 아까 말씀드렸죠. 한영국 같은 경우는 어려운 업법 포인트를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핵심적인 필수업법 개념만 잘 닦아 놓으시면 얼마든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을 꼼꼼하게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시고 응용력을 좀 쌓아 놓으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시험 범위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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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기 때문에 이 많은 학습력을 다 시험 기간 동안 흡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습력을 많이 많이 증폭시켜 놓으시는 게 필요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더라도 성실하지 못해서 끝까지 시험 범위를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 바탕인 성실함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남은 기간 동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학습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